긍정 output 일단은 여기를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?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? 일단은 여기를 보시는 분들께 채널을 열어놓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원래 처음 이 채널을 열 때만 해도 정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춤 위주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뭔가 이것저것 막 하기 전에 조금 솔직한 진짜 좀 자연스러운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방송에서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사실은 어떤 상황도 주어지고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에 의해서 저도 방송에 맞는 어떤 방송 톤이 있거든요 이게 제 평상시 톤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방송을 하게 되면 네 자 은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일단은 여기 첫 촬영을 시작하고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방송 톤을 빼고 방송의 색깔을 쫙 뺀 그런 솔직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혼잣말을 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지금 혼잣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주로 거의 말을 안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아주 조용조용한 이런 모습을 좀 어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적응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바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감성 브이로그라고 하더라고요 제 감성을 솔직하게 담은 브이로그를 시작으로 나중에 다양하게 해보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컨텐츠를 여러분과 좀 만날 것 같고 그리고 종종 원래 하고 싶었던 춤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 같고 브이로그라는 모습을 시작으로 먼저 여러분도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거에 대해서 그때 처음 피디님들 미팅을 하고 저도 이런 컨텐츠가 일단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고 그리고 사실 또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부터 포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많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요즘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이게 은혁이라는 어떤 제 모습을 빼고 나면 나는 뭐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일까?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취미 같은 것도 없고 일 외에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또 없고 사람을 만나도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딱 터놓고 다 이야기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 없는 거 같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죠 사실 사람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마시다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제 뭘까? 너무 별 볼일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유튜브에서만큼은 진짜 제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?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나를 찾는 시간이 되고 힐링하는 시간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뭐 며칠 쉬거나 그러면 보통 여행을 가고 그랬는데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요즘엔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거의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PD님의 제안이었지만 저를 집 밖으로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서울 안에 있는 어딘가를 가서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이 차가 나오는 건 아마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실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고요 2013년쯤부터 지금까지 쭉 타고 있는 굿모닝입니다 차가 모닝이라는 차인데 다른 모닝들이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차량이 두 대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포르쉐 차량이 하나가 있었고 이 모닝이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전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아 이거는 포르쉐보다도 더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모닝이 아니라 굿모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포르쉐를 팔고 이 차를 지금까지 쭉 저도 예전에는 차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연예인분들도 그렇듯이 직접 운전할 일이 많지 않다보니까 저도 이제 숙소에서 주변, 서울 시내에 조금 돌아다니는 정도?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차가 훨씬 편하고 애착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방송에는 아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부모님께 사드린 차를 그냥 아우디 차량인데 그거를 주로 방송에서 또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나온 적이 없는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 차에 카메라가 있는 게 이상하네요 오늘 날씨가 흐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감성 브이로그에 잘 어울리는 날씨 이런 날에 사실 사람이 좀 더 감성이 많이 졌잖아요 지금 비가 그쳤는데 아까 비가 와서 그래서 좀 좋았어요 이따가 또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말을 하게 되네요 하..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하던 사람들 습관이 카메라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카메라가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카메라가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게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말을 하게 되는데 얘يا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비가 흡 Regional 방송에서 기issä 구원 일산 catching 감사합니다.